위대한 갯스비 7장의 7번째 영상입니다. 보모가 데리고 들어온 데이지의 딸을 보고 갯스비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5년 전으로 되돌릴 수는 있어도 아이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With a relaxing backward glance, 마음 내키지 않는 뒤쪽으로의 눈짓과 함께, 즉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뒤를 바라보며 The well-disciplined child out of nurses 해야 하는데 Discipline은 훈육하다는 뜻인데 과거 분사가 됐으니까 수동의 뜻이죠. 훈육이 잘 된 아이, 데이지의 딸이에요. 얘가 자기 보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And was pulled out the door. 그 아이는 주어 1번 손을 잡고 있다가 2번 was pulled, 수동태죠. 문 밖으로 이끌려 나갔어요. 보모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Just as,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Tom came back. Tom이 돌아왔어요. Preceding for Gene Ricky's. Preceding, 분사고문의 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이죠. 그리고 Gene Ricky는 진과 탄산수에 라임 과즙을 섞은 음료래요. Gene Ricky 4잔에 앞서면서 Tom이 돌아왔어요. 자,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음료가 4잔이 있는데 Tom이 그거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음료들을 어떻게 들고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왔으니까 자세가 안 나오죠. 이거는 얘 뒤에 누가 음료를 들고 따라온 거예요. 아마 집사나 하인이 들고 따라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Gene Ricky는 That 이하와 같은 Gene Ricky예요. That clicked. 그 Gene Ricky들이 달그락 소리를 낸 거니까 달그락거리는 Gene Ricky 4잔을 들고 누군가 Tom을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장 구조만 보면 That clicked. 이걸로 끝났죠. Gene Ricky 4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다는 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Full of Ice가 어디에 연결돼야 될지 애매하게 됐어요. 자, 이런 패턴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실장에서는 아직 설명한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She came back home disappointed. 이 문장은 She came back home으로 문장이 완성돼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게 없죠. 오히려 뒤에 disappointed가 남아서 처치곤란이 됐어요. 이렇게 남는 잉여분의 형용사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상태가 실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그녀는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른 예를 보면요. He got out of the car wanted. 이 문장에서도 그 사람은 차에서 나왔습니다. 이걸로 충분한데 뒤에 wanted가 남잖아요. 이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은 그 사람은 부상당한 채로 차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본문에서 남아도는 Full of Ice는 주어인 관계대명사 that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대명사는 결국 진 리키스니까 진 리키 잔이 얼음으로 가득 차서 달그락 소리를 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듯 뒤를 돌아보며 분위기 잘 된 그 아이는 보모의 손에 이끌려 문 밖으로 나갔고 바로 그때 얼음이 가득 들어 달그락 소리를 내는 네 잔의 진 리키를 든 집사에 앞장서서 탐이 돌아왔습니다. 넘어갑니다. Gatsby took up his drink. Gatsby는 자기의 음료를 집어들었습니다. They certainly look cool. 그 진 리키들이 확실히 시원해 보이네요. He said Gatsby가 말했습니다. With visible tension. 눈에 보이는 긴장과 함께. 즉, 눈에 띄게 긴장해서. 지금 Gatsby는 뭔가를 벼르고 있어요. We drank in long gray, this wallows. 우리는 길고도 개걸스러운 목넘김으로 음료를 마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 음료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넘어갈게요. I read somewhere. 내가 어딘가에서 읽어서 that year라는 걸. The sun's getting hotter. 태양이 매년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야. Every year. 매년. said Tom Ginelli. Tom이 퇴활하게 말했습니다. It seems that year인 것 같아. Pretty soon. 곧 the earth's going to fall into the sun. 지구가 금방 태양 안으로 떨어질 것 같아. 즉, 지구가 태양한테 빨려돌아갈 것 같아. Or wait a minute. 아니, 잠깐만. It's just the opposite. 그게 정반대네. The sun's getting colder every year. 태양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태양이 매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군. Tom이 퇴활하게 말했습니다. 지구가 금방 태양이 빨려돌아갈 것 같아. 아니, 잠깐만. 그게 정반대구나. 태양이 매년 점점 차가워지고 있대. 넘어갑니다. Come outside. He suggested to Gatsby. 밖으로 나갑시다. Tom이 Gatsby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I'd like you to have a look at the place. 나는 you, 당신이. Have a look at the place. 저곳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I went with him out. 나는 Gatsby와 Tom과 함께 went out. 나갔습니다. To the veranda.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On the green sound. 녹색의 해협에는. 여기 사운드가 대문자로 쓰였죠. Long Island 해협입니다. Stagnant in the heat. 여기 Stagnant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사운드를 가리키면서 In the heat로 이어집니다. 그 해협은 더위 속에 활기가 없는 해협이에요. 그 해협 위에서 One small sail crawled slowly. 작은 배 한 척이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For the freshest sea. 더 신선한 바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배는 해협에서부터 대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Gatsby's eyes followed it momentarily. Gatsby의 눈은 그 배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He raised his hand and pointed across the bay. 그 Gatsby는 1번 자기 손을 들고, 2번 만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Gatsby와 Tom과 함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더위에 활기가 없는 녹색의 만 위에는 작은 배 한 척이 더 신선한 대양을 향해 기어가듯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Gatsby의 눈은 잠시 동안 그 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손을 들어 만의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넘어갈게요. I'm right across from you. 자, 여기서 B 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입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즉, 내가 당신의 집 바로 맞은편에 삽니다. So you are. 그러셔? 또 넘어가요. Our eyes lifted. 우리의 눈이 올라갔어요. Gatsby가 저 건너편에 산다고 하니까 거기를 향해서 멀리 바라본 거죠. Over the rose beds. 장미화단 너머로. And the hot lawn. 그리고 뜨거워진 잔디. And the witty refuse of the dog days. Dog days는 우리말로도 삼복더위라고 그러는데요. 초복, 중복, 말복할 때 복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람인자하고 개견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이렇게 심한 더위라는 말은 영어에서나 우리말에서나 다 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삼복더위의 잡초가 무성한 쓰레기. 자, 같은 철자지만 쓰레기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발음이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의 뜻일 때는 refuse. 이렇게 발음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잡초가 무성한 쓰레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막 내다버린 쓰레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서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Along shore. 해변을 낀 쓰레기. 그러니까 이 무더위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해변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화단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전치사 오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머로 멀리 바라본 거죠. Slowly the white wings of the boat moved. 천천히 그 배의 하얀 날개가 움직였어요. Boat의 wing이라는 게 이런 건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이렇게 생긴 돛단배나 요트 종류일 것 같아요. Against the blue cool limit of the sky. 하늘의 파라코 시원한 경계를 배경으로. 이거는 수평선을 배경으로 배가 움직이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Already lay.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The scallop of the ocean and the bounding blessed ires. Scallop가 부채꼴로 만든다는 뜻인데. 지금 과거 문사니까 수동의 뜻이죠. 부채꼴로 펼쳐진 대양과 많은 평화로운 섬들. 여기가 주어고 레이가 동사예요. 대양과 섬들이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장미화단과 뜨거운 잔디 그리고 해변을 따라 이어진 산복 더위에 무성히 자란 잡초들 너머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 배의 흰 날개는 푸르고 시원한 하늘의 경계를 배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놓인 것은 부채꼴로 펼쳐진 대양과 평화로운 많은 섬들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re's sport for you. 당신을 위한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당신도 해보면 재밌지 않겠어요 하는 얘기예요. 저 요트 참 재밌겠다 하는 거를 갯비한테 돌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Said Tom nodding. Nodding. 분석 의문의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 Tom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I'd like to be out there. 여기서도 비 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이죠. 내가 저기 바깥, 즉 저기 바다에 있고 싶어요. With him. 자,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한 you는 gets be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 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For about an hour. 약 1시간 동안. 이거는 약 1시간 정도만 저 사람하고 같이 요트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도 해보면 재밌을 거요. Tom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1시간만 저 사람하고 저기서 배를 타면 좋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